오늘은 2분동안 함께하는 히브리어 간단하게 합니다. 바라키 나프시 엣 아도나이 베콜 카라바이 엣드 쉠 코드쇼 10편 10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라키 이라면 베렉, 베렉 이란 말은 무릎이고 또는 바라기라면 송충하다 축복하다 이 말이죠. 바라키 송충하라 나프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충하라 바라키 나프시 한번 따라해봅시다. 외워버립시다. 바라키 나프시 내 영혼아 송충하라 엣드 아도나이 예호와르 베콜 모든 것들아 케바바이 케라바이 쏘리 쏘리입니다. 케라브가 가운데 in the mist란 말이죠. 케라바이 따라합시다. 케라바이 케라바이 안 엣드 쉠 뭐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엣드 쉠 이름을 코드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충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바라키 나프시 내 영혼아 송충하라 엣드 아도나이 예호와르 베콜 모든 것들아 케라바이 내 속에 있는 엣드 쉠 이름을 코드쇼 이거는 코로 읽어야 돼요. 카미차드 코드쇼 내 속에 있는 거룩한 것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어제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에요. 어제 했던 거 기억하시죠. 어제 했던 거 아로믹하 내가 높입니다. 엘로하이 아로믹하 엘로하이 함멜레 왜 아브라카 아브라카 여기 나왔죠. 아브라카 쉼하 레올람 와 에드 그래서 어제 이어서 어제는 높이고 아로믹하 이건 10편 145편 1절이 있었고요. 룸 높이다. 아로믹하 엘로하이 함멜레 한 번 해볼까요. 아로믹하 엘로하이 함멜레 와 아브라카 쉼하 레올람 와 에드 어제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틀에 한 개씩 하면 되겠네요. 자 그리고 바라키나프시 따라합시다. 바라키나프시 바라키나프시 내용 하나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. 엣드 아도나이 예호와를 콜 케라바이 엣드 쉠 코드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분의 이름을 그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. 이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